Go dark. 자 유용한 표현 나왔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캄캄해지다. 말 그대로 캄캄해지다. 작동이나 활동이 캄캄해지는 것은 작동을 멈추다. 작동이나 활동을 멈추다. 만약에 사람이 Go dark 한다면 연락을 끊다. 우리가 말하는 잠수타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The city went dark yesterday. 그 도시는 어제 암흑이 되었다. The city went dark yesterday. The factory will go dark for two days. 그 공장은 이틀간 조업이 중단될 것이다. The factory will go dark. 그렇죠? The factory will go dark for two days. 이틀간요. I'm going dark for now. 난 당분간 잠수탈 거야. 연락 두절 할 거야. I'm going dark for now. 당분간 잠수탈 거야. 연락 두절 할 거야. 왜요? Because I have a term paper due next week. 페이퍼라는 것은 논문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과제물, 리포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term paper 그러면 학기말 리포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Because I have a term paper due next week. Due next week. 다음 주 마감인. 이런 뜻입니다. Due next week. 다음 주 마감인. 그래서 리포트 작성하느라 바쁘니까 잠수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go plus dark의 형태도 잘 익혀두셔야겠는데요. 자 go plus poor의 형태로요. 어떠어떠한 상태로 되다.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go plus 형용사를 보시면 this egg went bad. 이 계란은 상했습니다. went bad. 상했다. 그 다음에 go plus 전치사 구의 형태도 있습니다. the book went out of print. 그 책은 절판됐습니다. the book went out of print. 절판되었습니다. go plus 과거 분사도 가능합니다. her complaints went unnoticed. 그녀의 complaint는 주의를 끌지 못했다. 무시되었다. went unnoticed. notice는 주목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nnoticed는 관심을 받지 못한. 무시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went unnoticed. 주의를 끌지 못했다. 무시되었다. 가us 움직일이다. 가us기 가이이라고 가mus 가성 가ائ 가오리를 가 embora 가 perfek 가 가 가 가 가 가 명 가 가 가 가 가